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대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땅, 카자흐스탄.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넓은 한반도보다 무려 12배나 큰 나라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땅은 10% 정도에 불과하다. 초원만 펼쳐져 있을 것 같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수도 누르술탄은 세련된 현대식 건물들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. 내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날 30여 년간 장기 집권한 전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다. 갑작스러운 발표로 굉장히 어수한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수도 명칭이 아스타나에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누르술탄으로 바뀐 것 외에는 거리는 조용하다 못해 한적하기까지 하다. 이곳의 3월 중순은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